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버버킹 신메뉴 스테커 4 와퍼 고추장 버섯 불고기 직화 버섯 불고기 직화 치즈 치즈 버섯 불고기 너겟 킹 코코넛 슈림프 어니언닝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니 햄버거를 들었는데 무슨 벽돌 든 것 같은데? ㅋㅋㅋㅋㅋㅋㅋㅋ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כי 와.. 와우 팽이버섯 흠 흠 먹으면서도 약간 어이가 없는데?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습니다 저건 정말 맛있게 보셨어요 요리할 수 없습니다 잘 먹었어요 맞아요 ... 멈트員 멈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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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골암 음 제가 한 입을동안 초록했군요 아 이거 제가 봤을 때 스테키 4 이거 하나를 다 드시는 분도 많이 없을 것 같아요. 진짜로 이 와퍼 한 3개 이상의 느낌이에요. 진짜 거의 뭐 이런 느낌이에요. 니네 한번 먹어봐 어디 한번 먹어봐 막 이런 거 있죠? 어디 한번 먹어보시지? 젤리까지 맛있게 맛있어서 맛있게 먹어줘요. 엄마, 각자, 가슴소, 어깨м다. 아까 좋아요. 은지아가 너무 좋아요. optional. 핫도그. 시원하게 얘길 바랍니다. 고구마가 너무 맛있다 보다 매콤하고 남은 맛이에요 더 많은 맛은 아침이 وهذا 고춧가루 어우 고추장 맛 태양초 고추장 고춧가루 고추장 고춧가루 딸기가 더 고소하고 너무 달콤해요 먹으라 딸기맛 고춧가루 최고의 주인공 탕후루 영원히 밥을 먹으면 좋겠어요 계란말아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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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스크뽜 네 살 수박 고춧가루 스크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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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은 햄버거는 억지로 먹기는 좀 그렇고 지금이 진짜 딱 좋거든요? 이거는 좀 이따가 먹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이거 좀 심한데? 아니 무슨... 이거 뭐 햄버거야? 벽돌이야? 이거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농